안녕하세요. 이지선입니다. 2022 유아이명 최불합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. 인생에서 1, 2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. 우리 다음에 한꺼번에 직진해서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들 정말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요.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. 최불합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.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들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